조심해. 네. 어우, 좋아. 잘했어, 진짜. 응, 좋아. 정리? 네. 야, 잘해, 효진이. 응? 효진아, 네가 좀 한다. 정리요? 어, 정리. 이제 시작했는데요, 무슨. 쉬지 않고 정리나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걸 하셨는데.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정리정돈을 좋아,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. 그냥 정리정돈 쪽으로는 저 세 분이. 내가 해줄게, 줘. 내가 헹궈줄게, 이리 와. 볼컵이 없으니까 내가 설거지를. 이제 됐어요. 형님, 제가 할게요. 나머지. 우리 상 어디니? 효진아. 네. 상. 어제 밖에다가 말려놨는데? 어디? 여기야, 여기 있습니다. 상 펴봐봐, 상. 되게 불편할 줄 알았더니 되게 잘 적응하고. 오. gus Arthur. 우. 여기까지.